소울씨 그리고 따마씨 모두 아메바컬처 소속의 싱어송라이터예요 그래서 그때 게코씨가 나왔을 때 꼭 이 두 분을 한번 모셔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메바컬처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아티스트 소개글을 따왔는데 소울씨는 이거 회사 그리겠죠? 그쵸? 팝핀캔디처럼 톡톡 튀는 매력의 싱어송라이터 네 누가 썼을까요? 뭐... 마케팅 알고 있었어요? 이렇게 써있는걸? 몰랐어요 저는 이거 누가 쓴지도 모르고요 나중에 본거죠 근데 본인이 딱 봤을 때 어때요? 저는... 들어볼게요 어때요? 소름돋죠 소름돋죠 저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 가끔 이제 저렇게 아티스트 소개글을 저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아니 회사에서 무슨 생각이지?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게 차라리 무슨... 뭐... 무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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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곡의 대표적인 곡 뭐 이 노래 이런 노래를 한 싱어송라이터 이러면은 뭔가 사람들이 들어볼래 이렇게 되는데 팝핀캔디처럼 톡톡 튀는 매력 이러면은 그게 셀링 포인트가 되나? 난 이 생각을 해요 아니 따마도 중점의 보이스가 매력적인 싱어송라이터이자 프로듀서 이건 그나마 괜찮아 네네 아주 무난하죠 이거는 팝핀캔디가 뭐야? 팝핀캔디 팝핀캔디가 뭐예요? 그거 아니에요? 그 슈팅스타? 아 톡톡 그거 맞아요 틱틱틱 거리잖아요 아 그래서 팝핀캔디? 네 와 신기하다 신기하네 어떻게 본인 생각도 좀 본인이 팝핀캔디 같은데요? 저는 팝핀캔디까지는 그냥 캔디 정도만 네네 더 이상해 차라리 팝핀캔디 죄송합니다 더 달달한 팝핀캔디는 좀 톡톡하고 네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캔디처럼 캔디 같은 매력의 싱어송라이터 땀아씨는 어때요? 좀 마음에 드세요? 좀 뻔하죠? 저는 아주 무난한 것 같은데 중저음의 보이스가 매력적인 싱어송라이터이자 프로듀서 이게 사실만 적어놓은 거라서 제가 중저음이니까 매력적인 건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해주시면 되고 약간 소개글을 본인이 바꿔보고 싶으면 나는 차라리 좀 이렇게 바꿀 것 같은데 덩치와 다르게 덩치와 다르게? 덩치와 다르게? 굉장히 그 충격이셨나보다 계속 나는 사실 땀아가 되게 귀여울 줄 알았어 오늘 오면은 머리 쓰다듬어줘야지 쓰다듬다가 나 알아요 아예 아니고 제가 또 내면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마음은 연약합니다 아니 길보이가 얘기할때 어 기도 좀 착해 이러면서 얘기하길래 오 그래 귀엽겠다 이랬었는데 자 소개하는 김에 이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두 분 다 이름이 된솔이라고 하네요 솔, 따마 근데 쏘리라는 예명을 쓰게 된 계기가 뭔지 어... 저는 원래 본명이 이솔이에요 이솔? 이솔이. 듣는 소리 아 이솔이 네. 그래서 친구나 엄마 아빠가 맨날 아침에 깨울 때 쏘리라나? 이렇게 한다든지 소라소라 이러니까 네네. 그래서 그걸로 해서 쏘리라는 걸 만들었죠. 근데 궁금한 게 소리라고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면 부모님은 약간 원래부터 음악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해서 소리라고 지은 건가요? 그거 음악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고 엄마 아빠가 워낙 음악을 좋아하시긴 하세요. 원래. 혹시 그러면 동생이나 뭐 위에 있어요? 네. 저는 동생 두 명 있어요. 동생은 그럼 리듬이거나 뭐 아니고 어진이? 어진이. 네. 그래서 원래 제가 원래는 어진이가 될 뻔했대요. 어진 소리를 내라 이런 뜻에서. 그럼 막내는 내라예요? 아니요. 정우입니다. 정우. 어댄 소리 내라. 어진 소리 내라. 네. 근데 뭐 아빠가 더 소리라는 게 이제 제가 첫 딸이니까 더 마음에 드셔서 소리를 했다. 부모님이 되게 좀 힙하시네요. 그런가요? 따마 씨는 왜 따마예요? 사실 이게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냥 친구들이 사실 이게 그 가수 조지 있잖아요. 그 친구가 지어준 건데 갑자기 그냥 그렇게 부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냥 따마 따마 거리고 다녔는데 엄마가 어느 날 이제 너 그거 혹시 뭐 무슨 뜻이냐. 뭐 따뜻한 마음이야? 이래가지고 저랑도 어느 정도 좀 맞는 것 같고 해가지고 따마. 따뜻한 마음에 따마. 귀엽다. 안녕하세요. 따뜻한 마음 따마입니다. 이거 괜찮은데 소개 그대로. 안녕하세요. 따뜻한 마음 따마입니다. 그리고 따마가 T-H-A잖아. 그래서 발음이 약간 따마. 이게 좀 있어 보여. 그러니까요. 표기할 때도 텍스트가 좀 이뻐보이거든요. 맞아. 대문자로 이렇게 쓸 때도 예뻐요.